그럼 가장 관심이 많을 물량도 제일 많을 거고 경기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경기도 경기도는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좋거든요 항상 보니까 어느 해는 어느 시가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해는 아마도 파주 파주요? 네 파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분양 물량에 이슈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파주가 gtx역 근처에 분양을 조금 했었는데요 그리고 한동안 쉬다가 올해 아마 분양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gtx 역세권 바로 초역세권 이 정도 되는 데는 분양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최근에 파주의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계획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미분양을 걱정하는 시기 지역이거든요 솔직히 그럴 때 이제 여기서 팁을 드리면 이렇게 분양 물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구축이라든지 준신축 신축 분양권 이런 것들도 매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은 이제는 거의 다 소유권 이전 전매금지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축 준신축 이런 것들도 만약에 가점이 낮다면 노려보는 것도 이 지역을 청약의 물량으로 알 수가 있네요 흐름을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 얘기하니까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청약이 좋은 게 청약 할 때쯤 돼서 그 지역에 관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에 이런 아파트 도 있구나 비교도 해보면서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또 대장 아파트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 또 아이비님도 잘 짚어주시거든요 네. 여기서 대장 아파트는 바뀌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분양이 이제 워낙에 이제 택지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새 아파트를 그렇게 이사를 다니세요. 네. 그래서 좀 더 새 거에 가 더 비싼 아파트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gtx 근처에 핫한 단지를 빼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세계단지 있죠. 네. 그래서 파주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제 지금 다 이런 택지개발지구 했던 것들은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 멤버십 가입하시면 아파트 투어 영상이 다 있어요. 지역 다 갔습니다. 100% 아니 저는 멤버십이 아닌데 저희 남편이 멤버십 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광팬이 이래 가지고 매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깥 어른님께서? 네. 부끄럽네 갑자기. 그런데 제가 저도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파주 그걸 봤어요 제가. 네. 네. 입지 분석 그냥 우리가 부동산에 왜 가요. 부동산 소장님하고 이제 얘기 들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기 전에 그거 보시고 가면 정말 도움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찾을 때 그 부동산에 전화해서 간 적도 있어요. 그러라고 또 일부러 전화번호. 네. 저희가 뭐 홍보 받는 것도 없어요. 친절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남에 가려고 해서 이제 성남 재개발 그래도 이제 아시는 분이 있지만 빠총님이 설명해 주신 분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분 코끼리 부동산인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분이 지방에 가셨다고 해서 그때 못 들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팁이에요. 여러분. 그 입지 지금 이게 분양이 난지 파주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 멤버십에 있는 파주 부동산 그 운정신도시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택지지구만 이제 딱 이게 나오 이게 분양 리스트 있는 지역만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다. 그거 들으러 부동산 가는데 그냥 멤버십으로 다 되네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제 블로그에 가면은 거기에 출연하실 중개업소 분들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 비밀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고 찾아가겠습니다. 진짜 이거 입지공부 방법인데 그거 듣고 그리고 어떤 분이 같이 가시는 분이 또 임장 후기를 또 올려주시려고요. 루시드 찻님. 너무 잘 써.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듣고 그분 글을 카페에 들어가서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부동산 한 10번 갔다 온 효과? 그러면 이렇게 절약되는 거예요. 임장 갈 때 제가 우리가 보면은 한 2만 원 3만 원을 쓰거든요. 그렇죠. 더 쓰죠. 더 써요.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10번을 가면 3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처음에 임장 갈 때 되게 디테일하고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임장을 준비를 하는 사람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게 짱입니다. 파주 그거 진짜 보세요. 제가 봐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주가 거기가 이제 3개의 블럭이 있어요. 1주구 2주구 3주구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주구는 지금 다 찾고 2주구가 이제 kts 여기 있는 데고 3주구 그 사이인데 아직 3주구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올 만한 입지를 그러니까 분양단지 예정단지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파주시가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올라온 것도 양주인데. 양주 갔다 오셨죠. 양주 옥중신도시 가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네. 양주도 저도 이제 한 몇 년 만에 간 거거든요. 정말 좋겠다. 근데 이쪽에 ktx 라인이 있고 gtx 라인이 있고 신호선 라인이 있잖아요. 가니까 알겠다. 이게 다르나 입지가 완전 다른 입지예요. 입지 달라. 회천신도시랑 옥중신도시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도 너무 머니까 저도 한 번 갈 때 옥중신도시를 다 훑어봐야겠다고 딱 갔는데 이게 허허벌판이다 보고 그리고 부동산 찾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옥중도 있었어. 와 대박.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편리하게 해도 제가 왜 그거 매일 매주 찍잖아요. 왜 아니면 저도 공부하러 가지만 편리하세요 진짜 그게. 아니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고 미리 가보라고 그랬는데 다 가고 가셨고. 혹시 평택 예정된가요? 네. 평택은 2월 달에 갈 거예요. 평택 꼭 보세요. 평택의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고덕신도시가 한동안 분양을 했다가 또 했다가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안 하겠지만 평택에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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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그렇게 많아서 지구별로 분석하는 그리고 요즘에 다주택자들이 투자로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또 여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 물량이 계속 있어요. 평택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성 평택이 되게 크고 분양 분양이 많았는데도 화성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다 소화가 되잖아요. 막 평택도 미분양이 소진돼서 사실 미분양이 많다가 소진됐거든요. 미분양 관리적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또 그 입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분양도 이제 남은데 평택도도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고덕국제신도시랑 지제역으로. 지제역. 그렇죠. 양대구제. 일자리 교통. 네.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제역 역세권으로 또 분양이 또 있고 그리고 지제역하고 접근성이 좋은 단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보시고 2월 달에 멤버십 꼭 봐야 되겠네요. 네. 멤버십으로 안 하고 뭐더라 카페로 전환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멤버십을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 사이트를 오픈했잖아요. 거기에 멤버십 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해 줄 때 유튜브 그냥 해지하고 이쪽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기간에 뭐 싸게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해요 그게? 그거 일단 2월 달까지는 하는데 50%에 50%.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로 하게 되면 12000원인데 여기서 하게 되면 5500원이에요. 신사지. 근데 진짜 이거 이거는 진짜 뭐냐 청약 관심 있는 사람 무조건 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입지 가서 분양 예정 물량도 그 위치를 다 알려주세요 지도에. 평택도 그렇겠네요. 일단 그리고 이제 수도권 끝나게 되면 지방도 가끔 가려고 해요. 아니 이번에 또 지방 거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사실 지방에 이제 분양 물량도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광역시 다 도시는 거예요 혹시? 뭐 그럴 생각이었어요. 너무 좋겠다.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뭐 다가가세요. 진짜 예전에 한번 저도 광역시 이렇게 막 투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투어하면서 그 뭐지 찜질방에서도 자고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자고 그랬던. 지금 코로나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파주하고 지금 양주하고 평택까지 말씀해 주셨었어요. 네. 그런데 경기도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입지가 또 있을까요? 경기도가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기보다는 이제 물량들이 조금조금씩 남아있어요. 대규모 택지지구를 분석 대규모 택지지구냐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게 좀 갈라서 생각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했던 파주 운정 신도시랑 그다음에 동탄 2신도시가. 동탄 2신도시가 아직도 남았습니까? 네. 아직도 남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동탄 신도시에서 우리가 보면 북동탄 중동탄 남동탄 이렇게 조금 나누고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그다음에 문화 디자인밸리 그다음에 동탄밸리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신주거 문화타운이라는 게 원래 분양을 안 했었어요. 하나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분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다 채워진 입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거기에 이제 신도시 사는 사람이 또 새 거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주거 문화타운에 이제 분양을 합니다. 이거는 동탄 2신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경기 인천 서울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신도시가 오랫동안 분양을 하잖아요. 뭐 10년 이상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음에 싸게 들어가서 시세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팔고 위가 새로. 그게 메뚜기 전략. 그리고 또 새 아파트 가고 또 아파트 분양가 사람들에 싸고 또 올라가고 이거 굉장히 좋은 도시 내에서만.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계속 분양을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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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순환구조로 가는데 그리고 아예 학교도 그렇게 멀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동탄 2신도시는 아까 11만이잖아요. 진짜 큰 도시였던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분양을 하니까. 2000년도 중반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그 동탄 2신도시에 이제 분양을 하니까 그거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영통구 영통지구 좋았잖아요. 2000년도 초반에. 그래서 이제 제1동탄으로 한번 가셨다가. 가셨다가. 싸게 땄잖아. 그리고 제1동탄에서 제2다 갔다가 제2도 오랫동안 하니까 제2에서도 좀 몇 번 걸고. 이렇게 하면 아마 그렇게 하면서 자산이 한 몇십 정도 됐겠는데. 이사 다니면서 내집테크라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많이 뒤돌아보니까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어떻게 되니까 다주택자 전업투자자보다 내집 마련해서 비가 새해서 이렇게 갈아타는 사람이 돈을. 아주 깔끔하게. 똑같아요. 욕도 안 먹고. 이사만 했을 뿐인데. 이사만 했을 뿐인데. 아니. 비슷해요. 진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슷한 케이스를 그런 걸 봤는데 이사만 다니고 잘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공부하거나 다주택자라든지 전업투자자 안 하셔도 된다. 맞아요. 진짜 내집 마련만 잘하셔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약 공부하시면서 입주권 분양권까지 하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새 아파트니까 새 아파트에 또 거주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했던 강의가 또 미네리바 올빼미님의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세금 특강. 그분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세금은 일반인들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손을 안 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무사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세요. 솔직히 모르시는데 미네리바 올빼미니까 그 강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주주택 그리고 뭐냐 대체주택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잘 이용하면 정말 비가세 요건도 엄청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또 법으로서 지정되고 세법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세금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도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세금을 얘기하니까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명쾌해지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저 강의를 한 번 들었는데 그분 강의를 듣고 조금 이런 개념이구나. 그런데 설명하는 책도 없고 너무 복잡하고 단편적으로만 알았던 건데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면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세금부터 좀 정리하시고 그분이 또 되게 쉽게 설명하셔가지고 워낙 말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네리바 올빼미를 왜 찾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강의만 하면 그냥 완판이거든요. 어디서 지방가서에도 완판이고 심지어는 대학교 가도 잘 안 모집한다고 대학교에 가서에도 완판이더라고요. 놀라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마운 게 계속 새로운 강의를 또 해줘요. 이분도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저희 스마트도 아카데미 때문에 만든 강의인데 너무 감사했어요.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줘갖고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그다음에 세금까지 다 한 번 해결해 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루타운의 분양이 또 있습니다. 광명루타운 여기 또 재개발. 네. 재개발 지역에 재건축도 있잖아요. 재건축도 있죠. 철산도. 그러니까 지금 아직 물량을 리스트를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구역이 아마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0구역 5구역 4구역 1구역 이렇게 해서 계속 차근차근 이제 분양을 해서 11구역 12구역까지 이제 분양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철산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봐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그 동마다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네예요. 모든 입지가. 모든 입지가. 그래서 참 신기한 동네이기도 하고 서울하고도 정말 딱 붙어있고 서울이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운 게 2013년도에 제가 수도권 알 때 부터 갑자기 첫 책이 나왔잖아요. 그때 광명시 편을 넣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광명을 왜 넣냐는 거예요. 조그만 도시를. 그런데 저는 이것들이 10년 동안 진행될 것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kts 역사권 개발도 하고 그때 그거 개통하기 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철산동도 재건축이 많고 장명루타운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만 풀어도 한 번이 나오는. 댓글 찾아보고 싶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놀랍게도 그땐 광명시가 경기도 순위권에서 중위 정도 됐었는데 지금 탑3까지 올라왔잖아요. 탑3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 10년 동안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빠총이 띄운 게 아니라 단계별로 짝짝짝 진행되니까 그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또 얘기하니까 또 빠총이 그거 보고 책 보고 하남시를 알았어요 제가. 하남시도 수도권 알타 부터 갑자기 나왔었죠. 하남시를 개발하기 전. 개발하기 전에 하남시는 그냥 신장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남시 옛날에 2010년도 처음에는 같이 하남시에 살던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제 인장 가고 있으면 막 집에 빨리 가요. 집에 가는 차가 끊긴다고. 그래서 하남시는 되게 안 좋구나. 교통이 안 좋구나. 진짜 교통은 그때 안 좋았습니다. 지하철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잠실역에서 이제 안 타면 못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책을 보니까 하남시에 대해서 얘기가 풀어져 있는 거예요. 비사강변신도시가. 그래서 이렇게 치고 갈 줄은. 그러니까 그때 2013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입지 보는 논이구나. 2017년도부터 부각이 되셨는데. 그때까지는 시설도 안 올랐었어. 너무 웃겨. 비사강변도시도 미분양 있었어. 아니 그런데 진짜 너무 웃긴다. 13년도에 왜 광벽시도냐고. 아니 그렇게 따지시면 왜냐하면. 더 좋은 것도 많은데. 네. 소초구가 빠졌었거든요. 소초구는 이거도에서 냉겨놨던 거였었거든요. 그건 계속 찌리지도 나갈 거였으니까 부자해지도.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왜 다른 지역 다 서울도 다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광명에 들어갔냐. 뭐 하남이 왜 들어갔냐. 하남이 왜 들어갔냐. 심지어는 제가 거기 도봉구도 넣었었거든요. 금천구도 넣고. 그런데 지금 다 이슈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광명시. 아무튼 되게 발전 가능성이 계속 현실화되는 그런 입지였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분양이 나오니까 이 분양은 1년에 한두 개시는 꼭 있는 동네예요. 꾸준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죠. 서초구처럼. 당의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명시에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괜찮다. 네. 2년 정도 거주해야지 당의 조건이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 광명시가 아직까지 인구가 적다 보니까 가점이 조금 서울시보다는 낮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 과천. 그렇죠. 과천 전략처럼. 과천 전략처럼 아직까지 유효한 데가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당의 조건에서 이사 들어갈 4개의 지역을 알려드렸거든요. 광명 성남 수원 하남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지금 하남시는 같은 경우는 교산이 있고요. 그런데 수원은 이제 분양이 거의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8달 다 끝났죠.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이 다 끝났지만 4개의 사전 청약지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 광명은 대규모 택지지구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다 100% 소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이제 당의 조건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이게 아마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좀 반복해서 들어보실 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해를 다 안 드시니까 저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부동산을 좀 아시게 된 상태에서 이 방송 다시 들으시게 되면요. 저희가 지금 쉽게 하는 얘기인데 저 말대로 했어야 될 텐데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끌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요. 저는 제가 했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귀를 많이 해요. 2, 3년 전에 했던 것들이 내가 잘못 말한 게 뭐가 있었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 말들이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갔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진짜 한 땀 한 땀 다 만드셔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또 광명 말고 좀 이슈가 될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남양주시인데요. 남양주시. 남양주시 하면 다산신도시인데 다산신도시는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다산신도시는 끝났지만 남양주시 안에 이렇게 다산신도시가 오르다 보면 이렇게 시세가 오르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게 있는 게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도 있어요? 남양주에? 네. 덕소누타운이라고 합니다. 덕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 와부읍이라는 데인데요. 덕소누타운 중에서 이제 분양을 할 단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평래동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평래호평지구. 호평평래. 경추선 지나가는데. 네. 거기 근처에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이렇게 시세가 오르면요. 이렇게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사업성이 높아져야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야 되니까. 예전엔 덕소누타운의 덕자도 얘기한 적이 없고 잘 모르는 데였지만 거기가 이제 경희중앙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역세권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바로 길 건너면 하남 미사예요. 네. 하남 미사가 없었을 때는 썰렁했는데 길 건너편에 볼 게 많아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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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이제 스타벅스나 커피숍 같은 거 있는데 서로 볼만해요. 이쪽에 하남 쪽에서도 다사신도시 개발되는데 볼만하고 그쪽에서 또 남양주나 구례에서도 남쪽 봤을 때 하남이 개발되니까 볼만하고 서로 좋아졌어요. 덕소 같은 경우는 또 한강변이잖아요. 여기 조만간 나오는 지역들도 있고. 덕소는 제가 이게 한 20년 전인가 여기 LG마트를 개발했었어요. 한인마트를. 그때만 해도 한인마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텐데 제가 그때 이제 LG통이었을 때. 그래서 안 그랬었구나. 그래서 기억이 나는 단지인데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었어요. 되게 조용해요. 깔끔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내신도시라든지 다사신도시 개발하기 전에는 여기가 제일 고급 동네였었어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원래 그 전통적인 주거지인데 제가 예전에 갭 투자한다고 이쪽에 한 번 임장을 갔었는데 길이 꼬불꼬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꼬불꼬불해. 거기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좀 사람이 많은데. 많은데 꼬불꼬불하고 길이 뭐 길이야 인도야 차도야 막 이렇게 돼. 아 그렇게 되네.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 첫 책 만들 때 남양주 편에 들어갔는데 와부부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두산 아파트에 있는데 두산 아파트에서는 한강에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찍어서 올렸었죠. 제가 찍은 사진인데 직접. 웬만한 건 다 있네요. 제가 네. 네. 그랬었죠.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분양을 많이 했던 수원시가. 수원시 있습니까? 네. 조금 남았습니다. 수원은. 권선동에 있어요? 네. 거기 레미안이죠. 그다음에 장안 1구역 그다음에 8달 중흥 S클래스 그다음에 조만간 분양할 포레나 장안 수원 장안이 있는데요. 제가 수원에 이제 어떤 가점 정리를 쫙 해보니까 되게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수원에 무슨 청약을 할까요? 그러면 영흥공원 프로지오라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영흥공원 프로지오가 그렇게 가점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걸 보고 입지는 좋은데 분양가가 조금만 비싸도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거나 분양가가 조금 비싸거나 아니면 시세가 조금 약간 분위기가 그때 조정대상 지역되고 투기가를 주고 되다 보니까 약간 정지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두 가지의 역할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약에 대해서 막 되게 거기 꼭 넣어야 되지 막 기다려서 거기 해야지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청약을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외부 요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를 조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흥공원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가점이 낮으신 분도 됐고 그다음에 댓글로 그렇게 당첨됐는데 너무 비싸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 댓글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여러 사람들이 입이 오르내렸던 그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 수요가 또 오를 곳이 오는 곳이다. 입지를 가보면 거기 영통지구의 구축밭의 신축은 불변입니다. 진짜 그 영통지구도 멤버십 유튜브 동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갔었죠. 그때 출연해 주셨었어요. 같이 차를 타고 심지어 그때 생방송 라이브를 또 해 주셨어. 제가 그 뭐냐 원래 영통지구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냥 영통지구에 그냥 평면도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동의 어떤 동이 무슨 동이 좋고 노열동이 좋은 걸로 다 아는데 거기는 사실 역세권이라든지 초등학원 이런 것들이 조금 멀더라도 그래도 거기는 영통지구에 산다면 그쪽에 됐고 그리고 영통지가 딱 붙어있는 게 도북권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도시죠. 영통지구는 솔직히. 광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걸 보면 이게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입지가 있지만 사실 외부 요건이라든지 분양가로 좌우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그래서 되게 가점이 높았는데 조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그런데 이거 이후로는 거의 분양이 없어요 수원이. 많이 했죠.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가장 좋은 데는 아마도 권선 레미안. 권선 레미안. 구역을 아마 기다리고 계세요. 레미안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수원에 이제 레미안이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하고 있죠. 네. 아무튼 이제 정지영 대표님은 이제 수원 엄마가 이제 아니시지만. 안녕. 수원 안녕. 그래서 이제 아마 분양이 다 끝나 가니까 혹시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수원을 다 활성화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용인 가시면 또 용인 가서 또 이럴 때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지금 워낙 많은 지역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아마 받아 적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경기도에 있습니까 혹시. 네. 입지도도 좋은데 가격도 괜찮아. 이런 게 있을까요. 정말.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요구이긴 한데 정말 입지도 좋은데 가격도 싼 거 있어요. 네. 네. 진짜 이거는 천상지상 유아 독존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천지식정보타운 안에 있는 공공분양 s8블럭입니다. 원래 공공분양분양이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딱 하나 남은 분량 이고요. 지금 가천지식정보타운은 이제 거의 분양이 끝났고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한 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분양이 하나 남았습니다. 공공분양이면 그건 진짜 총량통장 가점이 아니라 나비빈정금액이 엄청 나은데 제가 너무 궁금하다 진짜 이거. 최근에 미래의 공공분양의 나비빈정 금액 84타입은 3000점이 넘었습니다. 저는 3000점 3000만 원 3000점이 아니죠. 3000만 원을 넘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몇 년 동안 봐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1년에 12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우리 20년 25년 12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이니까 10년에 1200만 원 그렇죠. 20년에 2400만 원 25년 너무 25년 25년 이상 돼야 돼요. 와 그러면 물리적으로 30대는 불가능 불가능 40대도 중반 이후나 가능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보시면 아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점수로 막 역산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거의 70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70점대면 거의 4인 가족도 가질 수 없는 점수니까 마의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긴 그런데 여러분 공공분양이 다 나비빈정금액만 되는 게 아니라 특별공급의 85%가 있어요. 85%가 특별공급. 거기 안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20% 추첨제 그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생애 최초가 유일하게 진짜 나비빈정부에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천지식정보타운을 가천에 사는 사람 경기도 서울 인천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광역이니까. 그러니까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해당이 된다면 꼭 청약을 하시고요. 신혼부부 특공도. 신혼부부 특공은 점수가 13점입니다. 공공분양은. 그래서 점수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노부모 부양특공은 나비빈정금액으로 하는데 3천점까지는 안 되고 2천점 정도에서 이렇게 될 것 같고 다자녀특공도 점수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준비하시는 분들은 리스트를 다 갖고 있어요. 항상 보면. 그렇죠. 가고 있으셔야죠. 그리고 그렇지만 최근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또 완화되고 소득조건도 완화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놓치지 말고 가천지식정보타운 s8블러. 공공분양.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608세대인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소초구 반포도에 있는 원베일리가 2,990세대인데 분양 물량이 200개거든요. 여기는 다 100%잖아요. 100% 다 분양한 거잖아요. 와 이게 좋은 거죠 진짜. 100% 분양을 하는 것들.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엑센트 있게 딱 엣지 있게 찍어주시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거의 3시간 가까이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 내용에 비하면 정말 점이에요. 점. 강의 제보는 한 책을 집에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빼곡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청약 가점 계산하는 방법들 보는 방법들 리스트를 어떻게 보는지 정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리되니까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난번에 듣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점이 낮다 하다도 생애 최초도 있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점이 낮을 만한 지역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올해 한번 좀 새 아파트.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럼요.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었거든요. 5년 내내. 아직도 1년 몇 개월이 남았잖아요. 이 기회에 꼭 새 아파트 하나는 좀 가져보는 그런 행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절로 오지는 않고 공부해야 돼요. 아임해피님과 함께 대한민국 청약 지도라는 책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 전에 보신 다음에 강의 듣게 되면 아마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빡총이 상담사기 팟캐스트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좋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청약을 당첨된 사람들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90%는 공부를 하고 자기 조건을 맞추고 그러니까 스펙을 만들고 그리고 단지를 분석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뭐 책이라든지 유튜버로 이렇게 찾아보는데 강의를 들으면요. 그 실타래가 엮어지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방송 팟캐스트 방송도 듣고 강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 강의 딱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q&a 해 주실 거죠? q&a 두 번 하니까 38강이죠. 너무 재밌어요. 제가 불투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이것 쪼개고 이것 쪼개져서 엉켜서 질문을 하시니까 공부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틀으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앞에 첫 번째 얘기했지만 와 진짜 청약 강의에 대한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그거는 정말 제가 이거를 정말 아낌없이 뼈를 갈아 넣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정도로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그렇게 되고 그거를 이제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 데뷔했을 때 풀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거는요. 저번에 했던 q&a 있잖아요. 그거 두 개 영상도 같이 공유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38강이 아니라 40강이. 40강이 되네. 그리고 저는 홈쇼핑 같아. 아니. 그런데 저는 질문도 다 에버노트로 다 정리하거든요. 질문을 보면 남의 질문을 보면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제가 청약 당첨되신 분들의 다음 스텝까지 알려드렸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0강이네요. 올해 한번 청약에 당첨되는 영광을 한번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약 당첨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권 입주권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대장아파트 공부하는 것도 단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IMF님의 청약완전정보 강의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무조건 건강하시고요. 자주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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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